카드 이게 뭐야 자고 일어났는데 쩐느야 이게 뭐야 하아... 전우 들어가... 전우... 그리고... 너무 귀여워 아우 언니 이제 너무 심해 진짜로 야 나 치마 딱 꼬있다 나 언니랑 같이 앉아라구 뭐지? 잘 키워야 돼 당연히 잘 키워야 돼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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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오지마, 삐졌어 오지마 한 시간 반만에 청소 다 했어 오지마, 삐졌어 오지마, 삐졌어 오지마, 삐졌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열심히 꾸몄어요 진짜로 맞아 우리 이거 꾸미는 데 이준하고